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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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뭐죠 그거? 돈타령 얼른 짚어드려야지 다시 배워야되잖아요 그거 도돈 도돈 10쪽 여이쪽 여이쪽 그래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시작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 돈이 1만 9만 년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젖어부르군요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겁먹먹때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너는 이 얼씨곤 나 절씨곤 얼씨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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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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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냉장고 순대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인 돈 생살산지 번호를 가진 돈 부위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은 돈라 알아둬라 아들 간다 이제 오느냐 얼씨곤 나 돈바라 여보 아라 큰 자식아 건넌 합해서 합인데 우리 회장님만 맞았네 건넌 말 건넌 시작 여보 아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백구님을 오시대라 병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보자 얼씨곤 나 돌봐라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바르고 가난다고 안을 마소 엊그저께 엊그저께가 합인가? 네, 합이에요. 그러네. 엊그저께까지 박흥부가 문정 지아 고생 가난 오시낙 지아 부자라 고생 문정 공세보 이 호떡이 맹혈 줄란다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어르신구나 절씨구 열태공님 혼자 애 몰라요? 응? 뭐 자기가 할 건데 안 돼 안 돼 하고 있어 돈 타령한다 했어 응 뺏고 싶냐고 물어보네 이거? 쉽지 않아 그러면 다시 다시 또 한번 스캔을 해드릴게 또 주고받고 한번 또 하자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어르신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방에서 어르신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합해서 돈 봐라 돈 봐라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해이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맹산구건수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무기공력이 붙은 돈 무기공력이 붙은 돈 이놈은 도나 이놈은 도나 안아도나 안아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두 번째 빵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보하라 큰 자식아 세 번째 빵 하나 둘 여보하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분임을 오시래라 베서 너 그 백분임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두 번째 빵 어르시구나 절시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구호자라고 자세를 밟고 세 번째 빵 하나 둘 구호자라고 자세를 밟고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세 번째 빵 하나 둘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문정은 걸식을 일삼더니 문정은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 어르시구나 절시고 두 번째 빵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어르시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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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들었어요잉 어르신 어르시구 어르신 어르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